바로 우리 오늘의 귀하지 귀한 특별 게스토리 황민호 군의 노래를 들어볼 시간이에요! 너무 좋아요! 어떤 노래 부를 거예요 우리 민호? 제가 드디어 신곡이 나왔습니다. 제목은 울아버지라는 곡인데 울아버지, 울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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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부터 미치겠다. 이 가사에는 좀 애절함과 그리움이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께 들려주고 싶은 노래입니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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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왜 말하는데 이렇게 울컥까니? 오늘 아무도 말 잘해요. 너무 잘해요. 감사합니다.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다 같이 즐겨주세요.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조각배에 실려가는 조신따를 보면 그런 인자신 아버지가 불현듯 떠오릅니다 등에 아침 지시고 오르던 암닷 그 길에 찔렛고 두박꽃도 그대로 있던 아버지만 늙으셨어요 아버지 오늘따라 울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 아 아 아 오늘 11번이에요 아 아 아 저녁노을 어둑어둑 집으로 들어가실 때 막걸리한 사벌로 속 달래시며 눈물을 훔쳐내셨다 아 아버지 울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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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… 아버지~! 아버지~!! 감사합니다.